피드레이없이 정보셨대 나 B에서 망아보죠 5분? 아니 4분 4분에 하면 동점 4분 2층 일단 2층 막으세요 괜치 군인거 모르지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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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아파 밀고 들어와요 3층 라인 빠졌어요 돌진 석양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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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찍겠는데 비비는 걸로 바꿔요 일단 비비는 걸로 해놨어요 저 윗손을 바꿨는데 이거 좀 밟아야 되는데 일단 라인 짤 라인하고 아나 없어요 상대 겐지 석양 석양 오른쪽 겐지 다운 저거 매크리 매크리 혼자 매크리 혼자 뭐야 매크리 다운 아 왜이리 힘드냐 아 저 리프할게요 리프 어이 나루자님 감사합니다 나루자님 아 나 궁 아 나 궁 찼 쓸 거에요 아까 안 썼잖아요 매크리 조심 아까 아 나 궁 썼는데 아 나 궁 썼어 3층 썼어 2층 2층 라인 라인 상대 겐지 다운 상대 겐지 다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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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올라와요 3층 올라와요 아나카이자 아나카이자 저거 들어가죠 얘네 잘라야돼요 라인 기피 라인 기피 오케이 루슈까지 루슈까지 어이구 같이 죽으셨어 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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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슈 못댔다 겐지 와요 이제 다시 3층 올라가죠 저 궁 있어요 나도 궁 와라 아 너무 아프다 아씨 나는 아파요 겐지 올라와 올라와는데 이걸 이제 올라왔어 2층 오른쪽 2층 자리아 궁 하고 라인 궁 연계 조심 라인 정면 라인 정면 라인 정면 네 정면으로 그럴거같아 백크립까지 백크립까지 네 정면 네 정면이다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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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하고 1버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빨라야 돼 시간만 버티면 돼 다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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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 어 죽을 뻔함 와 죽었어 죽었다 죽었다 빠졌다 빠졌나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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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피가 없는데? 매크리 너무 잘 쏜다 트레이스에 나움 나이스 나이스 네 내려갈게요 아 아나 저기서 쏘고 있어 저 내려가요 끌딱 끌딱 아나 내 머리 위에 있다 아 정말 차렷 기피 차렷 기피 아 안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잘 맞고 있어요 아 죽었다 잘 맞고 있어요 들어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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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아 자리아 반피 카리아 컷 트레이서 상대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다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힐러한테 죽었다 컷이에요 일단 저희가 시간 더 많이 버텼어요 일단 저희가 시간 더 많이 버텼어요 1분 더 버팀됨 모조 형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에 솔져 2층 솔져 2층 솔져 2층에 있어요 2층 2층 2마리 트레이서 오른쪽 갔어요 오른쪽 나 P4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라인 다운 오른쪽이 오른쪽이 솔져 아 제발 지우지마 정면 트레이서 P 없다 P4 없다 어깨 나이스 아 큰 1킹 먹고 가야 돼 저 백이 있어요 저 뒤에 아이스 나이스 잘 맞고 있습니다 이게 황금무기입니다 저기 이제 저 저기 안하고 있을 텐데 서로 공해서 서로 공하면 돼 다 맞고 저기 안하 궁일 수도 있어 겐지가 없네 비트 아 12궁이다 아니 아니 위인군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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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드 다운 위드 위치원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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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 나이스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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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섰랑 저희 몇개 뺐죠? 상대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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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비트랑.. 비트.. 비트는 일단 뺐어요 사이 3층 비트밖에 안 뺀거 같은데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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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3층 들어온다 3층 들어온다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이거 어디다 쏘냐 나 평파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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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라인 잘해 아 역시 80잠이랑.. 아.. 아 솔져 개피인데 저 빼 빼 빼 빼 저도 못잡네 겐지면 따라가는데 1분 남았어 1분 나 피가 너무 없다 정면으로 오나? 3층에 라인 3층에 라인 있어 3층에 라인 있어 0원 정면 솔져 보고 있고 솔져 거점 들어왔어요 솔져 거점 들어왔어요 솔져한테 아나공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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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한테 아나공 어이구 뭐지 미침 왕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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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래인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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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지 슬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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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.? 뭐 남았지 아나아나 알아라 에나 에나한 번 너 나가지 말자 에나 에나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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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수고 솔드 다운 비트 비트 트레이서 여깽 빠졌어요 트레이서 다운 개피 개피 라인 개피 다운 수고여 그래, 개 잘하네 아이고 눈쟁이니까 수고여 저 캐리 감사 잘 들어갔어 저기야맞지 덫으로 한명 더 칭찬받았다 하이라이트까지 받았어 아 저는 예 해상도 최악까진 안합니다 옵션은 낮음으로써요 텍스처 품질만 높음으로써요 지금 몇시간째 하고있지? 지금 딱 5시간째 방송편지 어휴 많이 줬다 이 판은 와 애들 잘한다 진짜 이 판은 진짜 근데 나 곧 있으면 나 곧 술 처먹으러 가야 되는데